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B테라피틱스 어제 5만주 시장가 매도 나옵니다. 빨리 다 팔아.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한테 다 넘겨. 그런 좀 겁박같이 보였죠. 그런 겁박을 줄 때는 겁을 내면 안됩니다. 절대 겁을 내면 안된다. HB그룹은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페이크를 많이 써서 겁을 줄 때는 아주 겁을 크게 주고 그리고 주가를 띄울 때는 청사진의 분위기를 당장이라도 10번 칠 것 같은 분위기로 만드는 재주가 있죠. 그래서 5만주 뭐 나는 잘 모르겠고 회사 입장에서 난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반대매매 소식이 올 때마다 월 10월부터 해서 지금 이제 반대매매 5만주씩 나올 거야. 이제 딱 다 죽었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오늘 반대매매가 안 나왔죠. 5월 15일부터 당장 나올 것처럼 그렇게 공지상을 띄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좀 흔들다가 적감의 수가 좀 줄어서 올려 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뭐 이런 걸로 겁을 줬는데 겁을 내면 안됩니다. 이렇게 겁이 날 때는 매도를 하면 최저가 매도의 달인이 된다. 이것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시장에서. HB 가남&A 주간이죠. 시장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시장은 별로 좋지 못한데 시장 대비해서 강세죠. 외국인이 코스닥을 1433억이나 매도 중입니다. 기관이 150억 매수 중이고 코스피 469억을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460억 매도 중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 외국인의 코스닥에 1433억 아주 크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크게 매도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코스피 0.5% 하락인데 코스닥이 1.7%나 급락입니다. 1.7%나 급락 중이죠. 외국인이 아주 크게 집어 던지면서 급락 중인데 HB는 강한 모습이죠. 오전에 좀 겁을 주는 분위기를 좀 가져갔습니다. 오전에 좀 겁을 주는 분위기로 눌렀죠. 좀 눌러댔는데 결국은 오전에 좀 눌러주고 마이너스 2%까지 내려친 이후에 34200억이면 살만하죠. 그로 다시 적감의 수 들어와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선을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죠. 오전에 깨는 척 잠깐 깨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는 HB 가나멘데이 주간이죠. 그런 상황이면 누르는 거 이런 거에 크게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눌러주고 적감의 수 들어와서 다시 올려치면서 2평선을 회복하면서 60선을 회복했죠. 60선 회복했고 계속 지그재그 하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상황인데 가나멘데이 승인천은 호재죠. 호재이기 때문에 20일 전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위로 갈 겁니다. 위로 가겠죠. 흔들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월딩 하시면 되고 얘는 HLB 미래입니다. HLB 미래 HLB 미래이기 때문에 30선에서 이래서 누르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얘는 좀 눌러주면은 계속 매집하면 돼요. 계속 매집을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아주 강력하게 슈팅이 나올 겁니다. 딱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생명과학도 지금 오전에 좀 눌러주고 다시 올라서고 있는데 똑같죠. 모양이 똑같습니다. HLB 재학이 지금 가장 강하죠. HLB 재학 5월 13일 토요일 날 3박자를 갖춘 이런 호재 소식을 띄웠죠. 의약품 컨슈머 R&D까지 3박자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3% 이상 4% 가까이 밀 올리고 있는데 오전에 얘도 마이너스 2%까지 눌렀습니다. 눌러주고 다시 올라서고 있죠. 계속 지그재그 하다가 눌러주는 척 하다가 다시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알면서도 속아라 라고 했죠. 제가 이거 이제 아 진짜 내려가는구나.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겠네. 그러고 이제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정도까지 내리면 홀딩이죠. 그래서 지금 깨고 내려가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그럴 때는 매수로 대응하면 됩니다. 매수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HB테라이틱스는 오전에 시가 마이너스 1.7%로 어제 아주 무시무시한 공시를 때면서 시장 동시효과에 5만주 집어든질 것처럼 그렇게 공시를 냈지만 안 나왔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나오지 않았고 그럼 뭐 피드백을 아직 안 받았나 보죠. 국세청에서 50일부터 한다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나 보죠. 2만 6천주 거래된 거 보니까 5만주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나오죠. 그거 수급으로 해서 반대매매가 나온다. 그러면 밑에서 다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먹는 매수세가 들어오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HB 이노베이션은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조정하고 있지만 얘는 눌러줄 때 꾸준히 담아놓으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눌러줄 때마다 계속 담아놓으면 얘는 지금 스토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HB 1% 올라서고 있고 좋습니다. 아주 좋은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NDA 승인 신청을 하면 쏘으려고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번 주에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이제 눌러주고 양복 나왔으니까 60선에서 양복 나오죠. 60선에서 양복이 나오면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올라서다가 쭉 한번 밀었죠. 마니스 2.8%까지 쭉 밀었지만 저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DBI 택은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공매들의 공격으로 좀 밀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이제 실적 악재 이런 부분은 알고 있었던 이유 사실은 이렇게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나면은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 하락하는 게 에코 형제죠. 지금 이동채 회장 구속 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얘는 정해진 운명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제가 절대로 접근하지 마라 그랬죠. 계속해서 이거는 접근하면 안 된다 욕심 절대 내면 안 된다 라고 했으면 이 쌍봉을 딱 맞았죠 쌍봉 쌍봉 맞고 떨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단기에 이게 뭐 10만원에서 80만원 8배 단기에 석 달도 안 돼서 두 달 만에 8배 찍었는데 이걸 욕심내서 어떻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내려오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당연한 수순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에코프로 하고 에코프로비엠 얘들은 공매도들이 아주 신났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물량 집어던지고 공매치고 해서 엄청나게 또 수익을 내겠죠. 공매도 우리나라 공매도 불폐입니다. 불폐 이렇게 많이 올라서 공매도 이제 망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안 망합니다. 공매를 계속 치면 되죠 계속. 계속 치다 보면은 계속 치다 보면은 지금 수익권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공매는 불폐입니다. 불폐 퍼스트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밑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죠. 자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실적이 안 좋다 디비에이터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은 다시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좋죠. 셀트리온은 얘는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실제 좋기 때문에 핫빙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누르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 또 다시 저감에서 들어와서 올려치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얘는 뭐 버티면 열리는 게입니다. 방향이 위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라피틱스 오전에 좀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감에서 들어와서 다시 올라서고 있죠. 겁을 많이 주고 바닥에서 빨리 파라 이렇게 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주는 NDA 승인증 주간이기 때문에 HV 그룹은 그냥 홀딩하면 됩니다. 홀딩 하면 되고 얘는 눌러줄 때마다 계속해서 담아 놓으면 향후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가장 큰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